음악 은평군은 영유아 부모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작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영유아 부모 심리상담 사업을 관내 영유아 부모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영유아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 모집해 진행합니다. 영유아 부모 심리상담 사업은 양육자의 정서와 심리를 지원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가정 내의 보육 학대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최근 가정 내의 학대 사례가 많아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양육이 확대되는 이 시기에 영유아의 부모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심리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유아 부모 심리상담 사업은 은평구 영유아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4월 8일부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은평구 영유아와 부모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윤소윤이었습니다.